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끼떡볶이 얘는 허니 오리지널 해서 같이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콜라랑 쿨피스 쿨피스를 먼저 먹어볼게요 콜라랑 쿨피스를 먼저 먹어볼게요 콜라랑 쿨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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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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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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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주 난이도 시원해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깍둑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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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고추 플라구 고춧가루 감자 고춧가루 파 소스 고추 점점 안전한 느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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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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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